어떤 연관이 있어요?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? 이승훈씨가 민원인 이승훈씨가 본인 SNS에 마크씨와의 결혼을 언급했다고 무슨 얘기예요? 진짜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아니 이승훈씨 SNS에 당신과 결혼할 가능성이 단 1%라도 있는 남아이도 근데 NCT 마크가 나온 거예요 4%나 아 그런... 가능성이 없진 않는 4% 4% 4%가 꽤 높아서 그럼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승훈씨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네요 제가요? 굉장히 너무 어 너무 아 이게 너무 일단 재미있는 것 같고 이 이펙트 자체가 그리고 어릴 때부터도 좀 많이 암튼 노래도 많이 듣고 해서 굉장히 리스펙이 있는 그 위너 아 갑자기 말이 약간 이상하게 수줍하는 느낌이네 버퍼링 걸렸네요 그래도 결혼은 안 돼요 아직 아직 젊으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네요 앞으로 앞으로면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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